날씨가 겨울날씨 닿지 않게 이렇게 포근해서 저희들 야외 공연하는데 정말 너무나 감사한 그런 일기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 다음 순서는 갓블레스유 하은드 문화예술 봉사단 모델들의 모델 워킹이 있겠습니다. 음향감독님 음악은 아모르 파티 한번 끝나면 자연스럽게 다시 재생해주시고요. 아모르프와 함께 저희들 모델쇼 박수로 승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모르프와 함께 저희들 모델쇼 박수 아모르프와 함께 저희들 모델쇼 박수 아모르프와 함께 저희들 모델쇼 박수 아모르프와 함께 드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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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